히익 와! 체크시드 감사합니다 어? 갖다 버릴게요 체크 못쓴까 아이 아쉽네 하나 버려졌네 뭐야 우리도 쓸 수 있는데? 잠깐만 체크시드 쓸 수 있다고요? 에스프리라 쓸 수 있다고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이스 야 이 그라마 전체 안 끝나지 앙 따봉띠 앙 알림 띠 이제 맞아 생각하니까 그리핀으로 올 수도 있어 안 죽는 그리핀 굡쩞 어? 사람온다 사람온다 뭐야 사람 너한테 붙었는데 때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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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보라고 오야 야 히들러 적당히 히들려야 돼 어 뭐야 저 저기 저기 발전기를 깔았구나 야 빼 빼 빼 빼 오오오 오오 야 야 포탈 안 보였었어? 아 죽었다 사람 포탈 안 보였었어? 아.. 야 니 가서 한번 다시 가서 그 안장만 빼와 어제 바이블렘 많으니까 어디 있는거지? 저기서 쐈는데 저기서 방금 총알 날라왔는데 어째있다 뭐야 터렛이 5초 다가 갑자기 있어요 쩝 아잇 장전 제발 아잇 아잇 이거 맞추기 너무 힘들어요 안장 빼갔다 괜찮아 우리 안장 많으니까 일단은 야 뭐야 뭐 간다 뭐 간다 뭐 간다 조심해 야 뭐 간다 사람 간다 사람 뒤로 빼 뒤로 빼 터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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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추기 너무 힘들다 생각보다 아 맞추기 너무 힘들다 생각보다 아 맞추기 너무 힘드네요 아 맞추기 너무 힘드네요 에임 장난 아니네 뭐 던지고 있냐 여기 사람있다 나이스 컷 헤드샷 헤드샷 아 우린 청완이 분위기 저기압이었는데 갑자기 고기압이 다 해버렸네 좀만 앞으로 가 야 발전기 뭔가 설치하는 그런 강 나오면 바로 그냥 조망쳐 좋아 좋아 청완이 계속 그래 어 뭐야 척 척 안되지 헤드샷 하핳 맞냐 헤드암방 맞춘거 오 갔다갔다 뭐지 야 뭐 왔는데 뭐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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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죽였어 빨로 해놨다 걱정하지마 아 쟤 버그 자리 있네 안맞아 아 버그 자리 있네 아 버그 버그 자리 있어가지고 안맞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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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는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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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양반들 뭐야 이 양반들 맨몸으로 두 명 두 명 와가지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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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무서 뭐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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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뭐야 왜 달려와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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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저기 콱 어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주먹으로 왔어 뭐야 아 나이스 영웅이다 테크 캣짜리다 오케이 아 지금 저기 저 분들 지금 게임 길어지는 거 알고 지금 맨몸으로 방금 나 주먹으로 때리더라 와가지고 게임 길어질 거 알고 지금 바로 당장 안 끝나 지금 보니까 오케이 오 저기 테크 실드다 어 뭐야 안 가져 길막 길막 이거 부셔야 되겠는데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어 뭐야 D 안 걸린다고 해요 D 누구야 이거 그거 걸려 기다려봐 걸리게 만들어줄게 네 뭐 뭐 뭐 뭐 뭐 뭐 뭐야 잠시만 이분 내 야 이분 이분 공료물들을 막 논다 랑캠캠님 그거 고렘 뺄 수 있어요? 어떻게 해요? 포드로? 네 잠시만요 포드가 없는데 포드 갖고 와봐 보스야 이리 달려와가지고 부스야 아냐 아냐 이대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나가봐요 봐봐요 여기 경사지지롱 성큼성큼 성큼 어 뭐가 때려 뭐야 이거 뭐야 어이 씨 와 근데 비볐다 진짜 이거 빼 테크 실드 때문에 와 테크 상대방 실드에도 가리면 포탑 안 맞죠 네 어 어 열심히 부시고 canopy 온전 계속 깐다 어어어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말라 했죠 흐흫흐흐흐 흐흫흫 흐흫흫 아니 하나用금 1인치 PVP 개 잘하나봐 ved 아니 방금 뭐지 cphoro 부스님 유인 시켜서 cphoro 죽였어 이제 간다 디..히트롯 가둔다 아지 골래 포드로 빼면 되지 않나? 잠시만 이승이맨 으헤헤헤헤 아으 email 잡아줘 이거 나 때린다 주먹으로 착! 착! 아오 어 때려 때려 이거 그냥 칼칼이나 어 뭐야 오씨 개찰x5 에잉 개찰 어 나 튜 온다 오케 도망쳐üs.. 도망쳐!! 어휴 나 15x4 15x6 오케이 성큼성큼 어휴 어거어어어어어 테크실리즈 이제 뺀다 이제 뺀다 이제 알았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재밌는 생각 났거 아닌가 한 번 여기 유도해볼래요? 테크를? 이쪽으로? 테크 테크 캣차를 한 번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? 콜로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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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아! 데미 좋았는데? 아 까비 개 아깝다 그치 잘 떠졌네 그쵸 어 아래 부숴졌어 아래 아래 부숴졌어 저기 아 개 아깝다 아 잠시만 나 부상 배고파가지고 어 총 쏘는데 아 총 쏘고 있었구나 개 못 봤어 아 뭐야 아 아씨 에이 아이템 빼세요? 아 근데 깝 방금 개잘봤는데 아 깝이다 시리드 부시면 대박 아니었어 진짜 그럼 바로 뜨는 건데 이게 밖에 있는 그 철파들이 없을 수 있는 개쌈 레전드 그니까 이쪽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언제나 반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부숴졌는데 울고있다 약간 재밌는 거 또 또 재밌는 거 생각날 거든요 봐봐요 여기 3인칭으로 던지면 막 위에 올라가지 않나 시포가 흠 그럼 여기 공룡은 좀 비빌때 해두시자 도발해봐 그 유티란스로 가까이 가서 도발해봐요 잠시만요 가볼게 여기 여기 봐봐요 여기 제 앞에 있는 거 제 앞에 있는 거 여기 딱 중앙 거의 중앙쯤에 시포 설치됐거든요 시포가 한 10개 설치했어요 ,,오옹 , ,,셋 나 가게 잘 안보여서 일인칭이라서 아! 어! 어! 큰일 날 뻔했다 야 조심해 조심해 호세호 차! 도망쳐! 아이 때리지 말고 도망쳐 임마 근데 부스님이 진짜 이러니까 진짜 이리소리 듣는 거 같다 질 그런 게 없네 승부욕이 엄청나네 부스님 안 잘 거 같아 서버 끄면 뭘 할 거 같아 서버 끄자고 하면은 눈에 불이 들어왔다고요 못했어요 잠 못 잤어요 잠 못 잤다고요 잠 못 잤다고요 부스님 눈에 불이 들어왔다고요 진짜 도라니까 이긴가봐 진짜 실력이 어디 어디 뭐라고요 아카는 장난치는 거야 파워 위에 뚫어 그립피 근데 안에 아이템이 좀 있던데 이거 골렘 어 Infinite 아 instant 으아 복수야 이제 너 아래에서 총알 빼고 해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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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이래 계속 번갈아 하자 으아아 귀찮아 내가 다 귀찮아 빨리 빨리 우리 우리 집 해야 해 오케이 오케이 아 복수 죽었어 괜찮아 야 뭐야 뭐야 여기 저기 돌아가면 망하잖아 우리 여꾸 랄리 여기, 돌려 깎기로 우리 밀면 안 되는데 어! 아니지! 어 여기 돌려 깎기 안 하지 오케이 배 Ciao 그러라고 hai coating ended O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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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닌데 어어 밀림당한다 안 돼 밀림 안 돼 아아아아 무빌 야아아아 아 공중부야아 야아 아 기모티 사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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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돌려깎기 오졌다 죽을뻔 어 이씨 뭐야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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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고 싶은데 둠 떠있어가지고 안때려져 부스님이야 안에 부스님이야 아 이거 안에 부스님이야 사람 보여 뚫려서 사람 보여 부스님이야 이거 유명 안 모으고 있어 이거 부스님 안녕하세요 앞에 보이는 1인칭으로 봐보세요 여기 언제까지 계실거에요 어 약간 근데 싸움 자체가 길어질거 같은데 제 생각도 그래요 그래서 저희 보스 한번 더더더 보냈어요 망했다 진짜 이러니까 어떻게 이겨 이거 진짜 의지 이게 뭐 원피스가 왜 원피스인 이유가 있다니까 아 이겼어요 어 아 아 10% 터쳐서 들어가볼까 10% 터쳐서 들어가볼까 아 아 아 아 아